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가 만들어준 국물이 너무나 싱겁다는 천일념 시자할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15인 내가 국이 싱겁다 라고 했는데 이걸 새로 해오지는 않고 냅다 소금을 던져주는 며느리라니 아니 지가 감히 나한테 이래도 됩니까? 원지 싱겁다고 해서 소금 드렸는데 이게 버릇없는 짓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얼마 전에 결혼한 새댁인데요. 제목처럼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버릇이 없다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요 절대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또 궁금하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딱 있는 그대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뭔 소린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 결혼하고 바로 어제 집들이를 했는데 저희 시댁 식구만 따로 하는 자리였어요. 저희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혼자 음식을 다 했고 참고로 밀키트 반 또 직접 조리한 거 반 주문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 나름 정성을 쏟았다 생각을 했는데 다들 잘 먹는데 시어머니는 맛이 좀 그랬나봐요. 다 같이 밥을 먹던 중에 대뜸 아니 근데 이 육개장 이거 말이다. 누가 만들었냐? 이거 사온 거냐? 네가 한 거냐? 이래서 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바로 그래 그래 어쩐지 좀 싱겁더라 어이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어머님은 평소 남들보다 좀 짜게 드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소금 좀 드릴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산 가운데 있던 소금통을 당신 앞에 놔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확 커지면서 구함을 버럭 아니 뭐냐? 어른이 싱겁다고 하는데 그 앞에다 이렇게 소금을 통째로 갖다 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국그릇을 도로 가져가가지고 주방에서 간을 해오든지 해야지 이 무슨 본데없고 버릇없는 짓거리냐? 이러는데 이게 뭔가 싶고 저 정말 당황했거든요. 그래도 이때 저희 아버님이랑 남편이 크게 제지를 해서 일단 낙되긴 했어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거나 어쨌거나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어른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나쁜 행동인 건가요? 참고로 그 소금통 따로 사서 덜어놓은 예쁜 통이에요. 주방에 있는 이따만한 소금통 아니라고 그렇다고 또 제가 소금이 들어있는 봉지째로 드린 것도 아니고 큰 사이즈 통을 통째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식당 같은 데 가면 테이블에 있을 법한 작고 예쁜 통 있죠. 그 사이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이 정도의 꾸준함을 들어야 할 나쁜 일인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이 그지 같은 노쳤네. 아주 그냥 대놓고 연병을 떨어대는구나. 설렁탕 집에 가면 개거품 물고 발강하겠네. 아니 어떻게 손님 상에 감히 소금통을... 댓글 새우젓 주면 날 담그려 하는 거냐? 이러면서 졸도하겠구만? 2번 아 이 그지 같은 시저들 진짜... 며느리만 들어오면 도대체 왜 저런 아들 모르겠다. 뭐냐 이게... 2번 아이고 토닥토닥 늙고 정신 5만년 나간 옆연네한테 미친 헛소리를 들었네요. 우리 새댁이 그냥 액티만 한 거니까 다 무시하고 앞으로 2번 다시는 음식 대접 같은 거 안 하면 됩니다. 저도 옛날 신혼 때 딱 한 번 요리해가지고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채소가 너무 삶아졌다.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 난리 떨어가지고 그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절대 안 해줘요. 대댓글 저도 신혼 때 갈비 좋은 거 재워간 적이 있는데 양념을 사서 한 거니 어쩐 거니 제가 직접 다 안 거예요. 일단 개소리 해대서 그 이후 저도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갑니다. 2번 나도 그래요. 제육볶음 한 번 해줬더니 잘 먹으면서 동시에 아니 근데 나는 설탕을 때려봤냐? 너무 달잖아. 이딴 소리 해서 그 이후 절대 음식 안 해줘요. 본인 아들 즉 내 남편은 내가 만들어준 음식 쩝쩝 귀신이야. 잘 먹습니다. 내 음식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애써 노력해가 만들어줬는데 평가질하고 훈수 두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안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놓친 애가 간도 크네. 3번 아이고 그 할머니 그 거지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아들 며느리 집에서 얻어먹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밥상이 돼버렸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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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4번 저래 놓고 국그릇 가져다가 간 해오면 이번엔 짜다 어쩐다 이딴 개소리 할까 100% 뻔한데 그걸 왜 해줍니까? 그리고 또 지 아들이 간 맞추러 간다고 하면 더 난리 날 거고 진짜 유별나고 추잡하고 걔 못돼 처먹은 노인네야. 5번 며느리 기가 한 번 잡으려고 음식으로 타박했는데 쓴이가 너무 해맑게 소금으로 간해서 드세요. 이러니까 본인의 그 선제공격이 안 막혀서 열받으니까 저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육개장이 이제 당신의 마지막 식사가 됐군요. 신랑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제 앞으로 어머님한테 음식 대접할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두 분 다시는 내 음식 타박하면 그 누구라도 내가 하는 밥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라고. 6번 실제로 자기 입에 좀 안 맞더라도 아이고 참 맛있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이건 그냥 무식하고 못 배워 처먹은 여편네일 뿐이죠. 어른이 아니야 노친네지. 7번 본인 한마디에 며느리가 먹던 숟가락 딱 내려놓고 거실과 주방을 바쁘게 종종거리며 오고 가는 그 꼬라지를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미친 거라고. 바로 이거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야. 아우 소름이다 진짜. 8번 아니 나 정말 궁금한 게 저런 정신나간 시험 애들은 지들이 며느리 시집살이 오지게 시키면 그 며느리가 막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무수리가 돼서 지 아들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그게 아니면 지 마누라 눈치 보면서 빌빌거리고 살라고 엿매기는 거야 아들을? 이딴 식으로 개같이 굴면 결국 지 아들한테 화살이 돌아갈 거라는 걸 모른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하더라. 제가 늘 하는 말이죠. 9번 아래 사람한테 고맙단 말 못하는 어른들 은근히 많아요. 아니 고맙다고 말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예의 아니냐고. 아니 뭐 장난소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맙다 잘 먹었게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도대체 그 아가리에 뭐가 쳐들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걸까요? 10번 어? 뭐야 이거?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랑 제자들만 먹는 거 아니었나? 11번 아니 임금님 수라상에도 간장종지는 놓는 법인데 그럼 이건 뭔데? 뭐 나라님 무시해서 내놓은 거야 뭐야?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사위는 설거지 못 시키는 시어머니 저희 시누이 남편 동생이에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시 매부가 생기니까 시댁은 결국 시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허무해서 글 써봐요. 참고로 저희는 작년 4월 시누이네는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시댁에서 밥을 종종 먹으면 그냥 암묵적으로 남편, 저, 시누이 이렇게 한 번씩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 당신이 직접 하려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 아이유 이제 우리한테 맡겨요 이러면서 못하게 했고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 세 사람이 아무 불만 없었어요. 다 돌아가면서 잘했는데 그랬는데 저희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어머님한테 사위가 생기니까 그 사위까지 혹시나 설거지를 할까 싶어 계속 노심초사 불안에 떠는 시어머니가 제 눈에 보입니다. 시누이랑 시매부 신혼여행 다녀오고 또 지난 설, 또 지난 주말까지 지금까지 총 3번을 시댁에서 만났는데요. 아니 본 건 3번이고 시댁에서 먹은 밥은 총 4끼죠. 이거 사 먹은 거 아니고 시댁에서 만들어 먹은 거예요. 시댁 다녀오고 봤을 때는 그땐 차려진 음식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히 설거지도 오지게 많았기 때문에 저랑 남편 둘이서 같이 했고요. 지난 설에는 제가 한 번 하고 또 시누이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지난 주말 또 밥을 먹는데 이때 시매부의 아내인 시누이한테 설거지에 대해 좀 들은 말이 있나봐요. 시매부가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사위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폼을 잡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깜짝 놀란 저희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후다닥 달려가더니 아이고 공사방 그러지 말고 얼른 이리 주게 이러시더니 그동안 설거지 안에서 안 끼던 고무장갑을 냅다 껴요. 특히 여기서 저희 시누이가 얼른 당신을 말리면서 자기 남편 설거지하기 냅두라고 엄마 뭐해 공사방하기 냅둬 이러는데도 요지부동 끝내 고무장갑을 안 벗고 버티더라고 그러다보니 결국에 시누이도 포기를 해요. 아이씨 아 됐어 그냥 내가 할테니까 엄마도 가 이러더니 본인이 다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매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또 시누이가 시매부보다 한 살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로 치면 제가 제일 어립니다. 거기다 저보다 손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건데 사위만 대접하려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섭섭하고 속이 뒤집어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는 작년 신혼여행 다녀온 날 그날 설거지를 했고 시댁에서 음식을 해드린 적도 많고 과일도 많이 깎고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설거지한다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던 분이 사위가 설거지할까 싶어 고무장갑 손에 끼고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 벌써 며칠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저한텐 상처입니다. 참고로 다음 달이죠. 4월에 신우인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다같이 1박으로 캠핑 예약을 다 해놨는데요. 만약에 여기서도 시어머니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저도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넌지시 미리 얘기를 해둘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위랑 며느리랑 다르게 대하면 며느리가 서운해한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할까요? 물론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 아들 즉 저희 남편의 생각인 것처럼 말이죠. 나 이거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1번 하지 마세요. 다 부지럽습니다. 엎드려 절 받는다고 그게 지워질 것 같으세요? 2번 그냥 쓰니 더 손님처럼 살아요. 설거지고 음식이고 그냥 그 집 자녀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가 왜 해요? 네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 그 거지 같은 기분 어떨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근데요 막 서운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암묵적으로 남의 집 귀한 자식 및 손님으로 지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로 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세요. 사위는 뭔데라고 굳이 이렇게 앞서서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그럴 가치도 없어요. 5번 아니 근데 시어머니가 스니한테 설거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안 말렸다고 서운해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 5번 그냥 하지를 마요. 하지를 마.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네가 왜 나서 첫 번째 사연 아까 사연 올렸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아까 댓글에 나왔죠. 진짜 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꼴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는 심오라서 그렇다. 이걸 떠나서 그냥 인간이 못돼 쳐먹은 거예요. 못돼 쳐먹은 거야. 보통 대물림이라고 그러죠.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가 끊어야죠. 그런데 웃긴 게 그런 걸 안 당했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 뭐냐. 그냥 못돼 쳐먹은 거야. 시어머니가 돼서 시자가 돼서 못돼진 게 아니라 그냥 못된 인간이 시자가 된 겁니다. 거짓같죠. 진짜 욕먹을 일이야. 감사합니다.